안녕하세요. 1000%의 수익률을 향해 이번 주도 달려볼까요? 이상로의 텐텐백어 와우는 이상로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숨 고르기로 조금 쉬어가는 모양입니다. 양시장 개인만이 매수하면서 보합권에서 머무르고 있는데요. 포스코 그룹주를 중심으로 철강주가 강하고요. 오늘도 2차전지 관련주들 수급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특히 지난 6일 말씀하셨던 동원시스템즈 오늘 21%까지 급등 나왔다가 현재도 12%대에서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인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오늘 2차전지 관련주들이 대부분 다 수납매가 나타나면서 그중에서도 안 오른 종목군들에 대한 강한 상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원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던 과정이었기 때문에 또 오늘 알루미늄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강세가 나타나면서 함께 동반하는 그런 상승을 좀 보실 수 있겠고 그만큼 현재에 대한 증설에 대한 분위기가 나타나는 과정들이니까 충분히 저렴한 가격대에서 진입한 만큼 좀 더 수익에 대한 극대화를 추구할 수 있는 자리라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에 대한 큰 시장에 대한 포인트부터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오늘장 체크 포인트 바로 확인하시죠. 오늘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개인의 힘. 개인의 힘.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개인만이 순매수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개인들이 매수를 하면 시장이 빠진다. 그것들이 정설로 일으켜졌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제 우리가 개인 투자자분들도 상당히 스마트해진 스마트 개미화 시대가 지금 들이 닥치면서 과거 같은 경우에 수동적 매매를 많이 이뤘던 개미 투자자들이라면 최근에는 이제 능동적 형태에 대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좀 더 시장에 대한 트렌드를 선점을 하는 그런 매매 방식을 많이 취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시장을 이끌어가는 하나의 주체가 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 보고 특히 이제 오늘 여기 포인트를 좀 잡아봤던 것이 2차전지 인프라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 함께 봤던 우선은 충전소 관련된 기업들이 강한 상세를 동반하면서 오늘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변화 필요가 좀 강하게 가던데 오늘 한전이 민간 시장의 송전기 사업을 좀 문을 열어둘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같이 관련이 된 걸까요? 네, 맞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한국전력이 가지고 있던 이런 전기 관련된 시장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도 결국 이제 지금 한국전력 자체가 상당한 적자를 지금 가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런 적자 자체를 다시 한 번 더 흑자로 전환하기 위해서에 대한 방안으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중에서 하나가 바로 이런 민간으로에 대한 위탁 운영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가장 먼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변압기 관련된 기업들이 될 수 있고 이 변압기 관련된 기업들도 큰 폭의 사이클이 바뀔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던 그런 충전소 관련된 부분에서도 결국에는 고전압으로 모두 다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상당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로 분류가 되면서 작은 기업이나 큰 기업이나 강한 상세를 좀 동반을 하는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번 잡아왔던 것들이 충전소 관련해 부품 조율도 한 번 봤지만 그중에 변압기 관련한 빅4하고 같이 한 번 보셨었는데 LX 일렉트릭이라든지 또는 현대 일렉트릭, 호성중공업, 일진전기까지가 빅4라고 말씀드렸다. 그거랑 관련된 기업들이 상당히 무거운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당한 강세를 나타내면서 시장을 이끄는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고 특히 영업이익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재룡전기라는 기업인데요. 오늘 재룡전기에 다시 한 번 더 50위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넘어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변압기 관련주들이 사실 수급이 많이 안 들어오는 기업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대한 강세가 나타나고 있으면서 수급이 붙어있다는 것은 연속적인 상승 자체가 나타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요? 두 번째는 2차전지 관련해서 금속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루미늄 밖 그리고 동밖에 대한 부분 지난 시간에 한 번 공부를 해봤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도군 강판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부분도 한 번 봤고 그리고 알루미늄 밖에 대한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 말씀드렸었는데 그에 따른 관련들도 강세를 보이고 있고 마찬가지로 구류 관련된 기업들도 오늘 강세를 나타내는 반면 니켈 관련된 기업들도 상당한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런 금속이라든지 또는 철강 관련된 기업들은 중국의 그늘이 높다 보니까 강세를 보이기가 상당히 힘들어왔던 과정들이었는데 지금 G7이라든지 또는 미국의 IRA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중국의 의전도는 무조건 낮춰야 된다라고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과정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기차의 많은 수요를 가지고 있는 금속들이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재평가를 받으면서 강한 강세를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체크포인트. 오늘 원전 관련 주도 좀 강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선 이제 원전 관련해서 해외에서 좋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유럽의 최고 원전이 최대 원전이라고 볼 수 있는 올킬루 오토 원전에 대한 정상적인 가동이 오늘부터 진행이 됨에 따라가지고 국내 원전 관련된 기업들도 강한 상세를 지금 현재 동반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특히 눈여겨봐야 되는 원전 관련된 기업들 안에서도 한전 기술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기술적인 부분 자체를 얘기했을 때 가장 먼저 이슈가 되는 게 바로 이 한전 기술에 대한 기업인데요. 최근 들어서에 대한 좋은 모습들 그리고 오늘 강한 상세 자체는 시세를 다시 한 번 더 바꿀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라고 보고 과거에 원전 관련된 기업들이 한 번 이슈가 되었을 때는 작은 중소형주 위주에 대한 이슈가 나타나면서 선별적인 움직임이 나타났다면 오늘은 대형주들까지도 함께 동반된다는 것은 그만큼 시세적인 부분 자체가 전반적으로 저가에서 끌어올릴 수 있는 시세가 붙었다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에 대한 상승으로 끝난다는 것이 아니고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종목군들을 반드시 참고하셨다가 관심 종목군들 한 번 넣어보시자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장 체크포인트 살펴봤고요. 오늘 주목할 만한 텐베거 트렌드도 바로 공개하도록 하죠. 네, 최근 들어서 중국과에 대한 이슈가 상당 부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도 미국이 IRA 카드에 대해서 맞서는 카드로 꺼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히토류 카드를 꺼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히토류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약 90% 이상입니다. 전 세계로 봤을 때도 중국이 약 90%, 95%에 대한 히토류를 생산한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매장량만 따지는 미국도 어마어마합니다. 하지만 왜 이것을 중국에만 의존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히토류 같은 경우에는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물질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미국의 IRA와는 맞지 않다는 거죠. 그 말은 결국 미국은 앞으로도 생산을 상당히 주저할 것이다라는 부분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사실 대응은 없거든요. 하지만 주식시장은 기대감이 그만큼 더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히토류 관련주들이라든지 자원 개발 관련된 기업들이 강한 상세를 동반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 추가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자원 개발에 대한 부분 자체도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포스코의 리튬 호수에 대한 광산 투자가 있었는데요. 그 외에 다른 여타의 회사들의 자원 개발 투자는 사실상 성과가 미비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재무제표적으로 밸류를 가치를 해석한다기 보기보다는 시장에 대한 기대감과 수급이 얼마만큼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그 기업들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도 좀 더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포스코 그룹을 물론 공략을 하긴 했지만 포스코가 리튬 호수에 대한 부분 자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천조 이상이다 얘기를 하지만 또 현실적으로는 500주밖에 안 된다, 500억밖에 안 된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상대적인 가치 자체를 평가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도 기억을 하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텐백업 원픽은 더 궁금한데요. 일단은 관련주를 한번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관련주들을 한번 같이 보시면 제가 조금 더 중요한 기업들은 빨간색을 표시를 해놨습니다. 우선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생산 및 유통에 관한 기업들이 있고 하나는 자원 개발에 대한 기업들이 있는데 오늘 또 강세를 보이는 것이 경동인베스트라든지 또는 한국주관 관련된 기업들이 자원 개발 관련해서 상당한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거기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포장재를 생산하는 기업이죠.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런 이상하게 시장에서는 포스코 엠텍이 자원 개발 관련된 이슈와 엮이면서 과거에 포스코가 리튬 호수에 대한 부분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이슈가 되었을 때도 실질적으로는 포스코 홀딩스가 100%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이슈가 되었던 것이 포스코 엠텍이었거든요. 이것은 시장에 노출되지 않는 이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같이 편의해를 봤고 오늘 시장에서 최근 이슈가 되는 것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지금 최근에 사업을 정비하면서 자원 개발과 또 한 가지 하는 사업이 바로 이 LNG와 수소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SK이노베이션도 최근에 한번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죠. 그래서 이런 급등에 대한 양상들이 이어가고 있다는 부분도 우리가 한번 보실 필요 있고 현대코퍼레이션도 마찬가지로 과거의 현대 상사 그러면 현재 자원 개발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까 충분한 이슈가 될 수 있다는 거 여기에 대한 이 세 가지가 우리가 크게 보면 빅3 정도 되는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히토르 관련해서 전통적인 강세를 보이고 테마에 대한 성격을 강한 종목군들이 이런 종목군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두 가지를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노바텍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노바텍은 차폐 자석이라고 해서 우리 삼성전자와 거래를 하는 기업이거든요. 폴더블 관련된 이슈가 나타났을 때마다 들썩거리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중국이 최근에 자석에 대한 부분을 수출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슈가 좀 더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위에 세노텍 이 기업은 국산화 관련된 기업이죠. 세레메 비드라고 해서 전기차라든지 휴대폰에 들어가는 세레메 비드를 생산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기업이라는 거 반드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원픽도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중에서 일단은 봐야 되는 기업 현대코퍼레이션 한번 골라봤습니다. 우선은 현대코퍼레이션 같은 경우 현대차 그룹이죠. 그렇다 보니까 상당한 변화 자체를 나타낼 수 있는데 안에 사업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과거에는 우리가 자원 개발에 대한 비중이 높다 보니까 사실 실적에 대한 변화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최근 들어서 승용 부품에 대한 부분 그리고 자동차에 대한 부분 자체에 대해서 실적에 대한 개선세가 나타나면서 실질적으로 매출액과 영업액이 상당히 늘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바닷건에서 바뀌어나가는 모습은 바로 이 자원 개발 관련된 기대감도 함께 지금 현재는 표출이 되는 과정이라고 보고 현대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충분한 주가에 대한 밸리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1차적인 목표가를 잡아온다면 우선은 2만 500원 선을 제시해드리고 우리가 손절가는 1만 5천 8백원 조금 더 낮게 형성될 수 있으니까요. 그 정도 변동폭은 감안하고 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원픽은 현대코퍼레이션이었습니다. 목표가는 2만 500원 손절가는 1만 5천 8백원입니다. 지금까지 이상로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